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주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가운데, 뉴 삼성 가속화를 위한 내부 정비에 나섰습니다. 직급 승인 연한을 폐지하는 등 파격적인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김종호 기자가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영 환경 대응을 위해 파격적인 인사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인사제도 개편안은 인공서열을 타파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인재를 과감히 중용해 젊은 경영진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임원인 부사장과 전무 직급을 부사장으로 통합하고, 직급 승진 연한인 직급별 표준 체류 기간을 폐지했습니다. 기존 사원과 대리, 과장과 차장, 부장 등 직급별로 일정 기간을 근무해야 승진이 가능했던 구조를 없애 능력만 있다면 30대의 임원, 40대의 CEO가 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부사장에 의해서만 이뤄졌던 직원 평가 방식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동료 평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엄격하게 이뤄졌던 상대 평가에서 성과에 따라 누구나 상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절대 평가로 평가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다른 부서로 이동 가능한 사내 FA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외 젊은 인력의 상호 교환 근무제를 통해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직원이 정년 이후에도 지속 근무할 수 있는 시니어 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주요 거점에 공유 오피스를 설치하는 내용도 이번 혁신안에 담았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존의 수직적이고 보수적인 인사 제도와 조직 문화로는 지금의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삼성을 향한 변화의 몸부림이자 변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이 이런 변화를 가져감에 따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본격적인 경영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미래 지향적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해 내부 인사 제도에 큰 폭의 변화를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인사 제도 개편을 마친 삼성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데일리TV 김종호입니다.